스테이크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잡으시고 천천히 잡으시고 이 모긴때까지 두두내 이 상태에서 이제 채취 천천히 잡으시면 되요 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바늘을 꽂아서 계속 손 한번 보세요 손 여기를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네 바라땅깁니다 바라땅깁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약간 위에서 돌립니다 상승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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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능을 통해서 물질이 다시 재능해 상승하여 재능을 수술합니다. 재능을 수술합니다. 이제 1cc 정도를 키우고 그리고 더 이상 한 가지를 원하시면 더 수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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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